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12월을 맞아서 새롭게 변해가는 모바일 게임 인기순위와 매출순위를 알아보는 시간 요즘 인기있는 모바일 게임들 소개하고 이번주 모바일 게임 추천작 탑3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월 1주차 구글 인기차트 탑5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인기차트 5위는요 배틀 스트리머 키우기입니다 이 게임은 2023년 5월 26일에 출시한 방치형 RPG 게임으로 기존의 수많은 방치형 게임들과의 차별화된 재미가 있는 게임인데요 한 캐릭터만 방치하며 키우는게 아니라 3명의 캐릭터들을 동시에 움직이며 각각 서로 다른 던전과 스테이지에 파견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인게임 로비 화면이 인터넷 스트리밍 방송 느낌으로 구현되어 있어서 실제로 인방 스트리머들을 키워가는 듯한 느낌을 연출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방치형 장르의 장점이자 단점인 자동 전투에서만 의존하는 플레이가 아니라 수동 컨트롤을 통해서 상위 보스를 클리어할 수 있게끔 전략적인 요소들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12월 1일 기준 1만회 이상의 다운로드와 별점 4.3점 리뷰 166개를 기록하고 있으며 유저들의 반응 또한 좋은 편입니다 다음으로 4위는 9 크로니클 M입니다 저번주 순위 영상에서 출시 예정 추천 게임으로 소개해드렸던 9 크로니클 M이 한주만의 인기 차트 4위에 올라왔습니다 기본 플레이는 횡스크롤 형식으로 진행되며 모험을 떠나고 사냥을 하면서 레벨업과 장비 제작을 통해 스펙업을 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아레나 콘텐츠에도 1대1로 경쟁을 하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깔끔하고 귀여운 그래픽이 마음에 들어서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위는 빵야빵야 슈팅 액션 RPG입니다 모바일 슈팅 RPG의 장르의 빵야빵야는 도트 그래픽 스타일의 슈팅 장르답게 컨트롤하는 선맛이 있는 게임입니다 판막 액션하면 예전 오락실 비행기 게임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예를 들면 1945 스트라이커 이런 게임들이 많이 생각이 나네요 모바일로 수준급 퀄리티의 액션감 넘치는 슈팅 게임을 구사하였고 일러스트 또한 보컬입니다 그리고 각 스테이지들은 행성별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던전의 첫 도역을 클리어할 때마다 세 가지 색다른 스킬들 중 하나를 선택해가며 원하는 방향으로 강해지는 방식입니다 또한 친구와 실시간으로 협동 플레이도 가능하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유치한 느낌이 드는 게임 제목과는 다르게 액션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임입니다 자 2위는 번개공주입니다 번개공주 하비 채널에서 광고로 체험을 해봤던 게임인데요 글로벌 다운로드 200만 이상의 신들의 던전을 개발한 그로우킹에서 11월 27일에 출시한 번개공주는 북유럽 신화를 배경으로 한 팩앤슬래시 방치형 장르의 게임인데요 특히나 다른 방치형 RPG 게임들과 다르게 게임 제목처럼 라이트닝 스킬들을 사용하여 적들을 잡을 때마다 따릿한 손맛이 더해지는 게임입니다 방치형은 자동전투가 메인인 만큼 시켜보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요 3D 카툰 형식의 그래픽에 스킬들도 보는 맛이 좋으면서 직접 수동 컨트롤로 적들을 쓸어버리는 재미 또한 훌륭한 편입니다 자 1위는 디펜스 더비입니다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에서 배급을 맡은 디펜스 더비가 12월 1주차 인기 게임 1위에 올라왔습니다 디펜스 더비의 정식 출시일은 8월 3일로 출시한지 약 4개월 가량 지났지만 출시 직후 반응은 그렇게 크진 않았었는데요 최대한 연예인 이강수씨와 바다씨를 모델로 내세우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인기 차트 1위까지 올라온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인기 차트 1위의 디펜스 더비 어떤 게임인지 간단히 살펴볼까요? 자 디펜스 더비의 종족들은 인간, 야수, 정령의 3가지 종족으로 나뉘는데요 이를 통해 덱을 편성하여 4명의 유저가 디펜스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며 경쟁하는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 각 웨이브마다 등장하는 적들을 막으며 더비칩을 통한 경매 낙찰 방식으로 아군 유닛을 낙찰받고 배치하여 최후의 1인까지 살아남으면 승리하는데요 다양한 영웅 캐릭터들과의 조합을 통해 전략적인 플레이가 가능하며 파비채널에서도 방송을 그리고 컨텐츠로 진행을 했던 게임인 만큼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게임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번주 구글스토어 매출 TOP10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포로브카우스 어셈블이고요 9위는 리니지2M 8위는 원신 7위는 화이트하우스 서바이벌 6위는 오딘 바랄라 라이지 5위는 세븐라이츠 키우기 4위는 리니지 W 3위는 뮤모나클 2위는 나이트크로우스 1위는 리니지M 지금 5위에도 세븐라이츠 키우기가 버티고 있는 것 보니 초반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실감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주 매출 순위 10위에 새롭게 올라온 포로브카우스 어셈블은 11월 23일에 정식 출시한 MMORPG 게임인데요 매출 순위를 꽉 잡고 있는 리니지 류의 RPG게임들과 유사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예약 인원만 100만명을 돌파하며 정식 출시 전부터 많은 기대를 받고 있었는데요 노드, 나이트, 로그, 위자드에 4가지 직업군이 존재하고 깔끔한 UI와 높은 수준의 그래픽으로 몰입감이 좋은 편이고요 사냥과 장비검화, 스펙업과 PVP 등 즐길 수 있는 콘텐츠들은 많으나 무과금으로는 한계가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11월 1일 기준 5만회 이상의 다운로드 횟수 3.2점의 별점과 516개의 리뷰를 남기고 있습니다 리뷰들을 살펴보면 현질 없이는 돈이 벌리지 않아 물리학 수급조차 어려워서 사냥이 안되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다음 주에도 매출 순위권에 살아남아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뮤모나크가 3위까지 올라가면서 매주마다 순위가 상승하며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시간만 투자하면 무과금으로 IPG를 재밌게 즐길 수 있다고 하며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하비 채널에서 추천하는 모바일 추천작 탑3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씰M입니다 씰M은 11월 30일에 출시한 신작 모바일 RPG 게임으로 2009년에 출시한 PC판 씰 온라인의 모바일 버전 수속작입니다 특히나 게임 캐릭터들이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동화 같은 느낌의 카툰 렌더링 그래픽으로 모바일에 특화된 느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전 씰온라인의 감성을 느껴보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려봅니다 두 번째는 출시 예정 기대작인 소울 스트라이크입니다 소울 스트라이크는 유명 모바일 게임 제작사 컨투스에서 배급을 맡은 게임으로 경시 출시일은 12월 6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앞서 소개드린 인기차트 2위의 번개봉주와 유사한 방식의 핵앤슬래시 방치형 RPG 게임으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서 스킬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강해지면서 플레이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게임입니다 또한 스토리가 진행될 때 캐릭터가 귀여운 일러스트로 인게임에서는 SD로 표현이 되었고요 캐릭터의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며 외형 아이템마다 능력치 상승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방치형답게 캐릭터들을 방치하는 동안 다양한 재화들을 퍼줘서 무속화금 유저들도 꾸준히 즐길 수 있도록 과금의 압박을 덜었다는 장점이 있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추천게임도 곧 출시 예정인 게임인데요 바로 빌런즈 로봇 배틀로얄입니다 12월 15일에 정식 출시 예정인 이 게임은 캐주얼한 그래픽의 액션 배틀로얄 장르로 4분 동안 유저들이 로봇을 타고 배틀로얄 전장에 참여해 최후의 1인을 가리는 방식의 게임인데요 게임 제목처럼 우주 감옥을 배경으로 범죄자들이 캐릭터로 등장하며 넓은 맵을 돌아다니며 파밍하고 성장하여 점점 줄어드는 원 안으로 상대방과 결투를 하는 방식으로 한판 한판이 4분 안에 끝나면서 바쁜 일상에서도 가볍게 즐기기 좋은 게임이 되겠습니다 또한 솔로모드 듀오모드가 있어서 친구와 파티를 맺어 함께 즐기기도 좋겠네요 포켓몬 유나이트랑 오버독스 비슷한 게임인 것 같네요 자 2주의 특이점으로는 진상공고사 M이 유명 유튜버들을 총동원하여 마케팅을 했지만 게임성 부재로 화제가 되지 못한 점 그리고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미래의 전설 모바일도 차트에서 보이지 않네요 자 이상으로 12월 1주차 모바일 게임 순위를 알아보고 출시 예전 게임 TOP3도 추천해드렸는데요 다음주에도 더 다양하고 알찬 게임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잘 해주세요 그럼alit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